9466님께서 저 어제 동상이몽에서 인교진씨하고 쏘디가 전주에서 상황극 한거 보고 남편이 요번주에 내려가서 꼭 따라해보자고 하더라구요.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요 하셨어요. 아 전주 한옥마을이요. 아 제가 전주가 고향이어서 오랜만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좋더라구요. 날씨도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맛있고 또 요새 거기 이제 그 경성복 입고 다니거든요. 개화기 옷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. 한번 가서 해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7712님께서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쁜 봄날인데 저는 사람한테 치여서 제 기분은 한겨울입니다. 집으로 가는 길 들으며 위안받고 있는 중이에요. 아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일 때문에 한겨울이실까요 기분이 얼른 풀리셨으면 좋겠어요. 7712님 화이팅입니다. 힘내세요. 3206님께서 아기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안을 싹 뒤집어 엎었어요. 싱크대 후드도 청소하고 간신히 앉아서 점심을 먹으니까 벌써 하원시간이더라구요. 그래도 하원은 아이랑 공원에서 실컷 꽃놀이에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해주셨어요. 맞아요. 저도 그 기분 알죠. 하늘바라기 들으시구요.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